안녕하세요. 수학원 기말과제 발표를 맡게 된 융합전자공학부 이지미입니다. 우선 목차는 적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삼각함수 적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분이란 무엇인가. 함수의 적분은 미적분학의 가장 중요한 연상 중에 하나로써 1변수 함수의 적분은 넓이와 부피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변수를 가진 함수의 정적분과 곡선 위의 선적분, 그리고 공맨 위의 면적분 역시 여러 과학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분과 적분의 관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적분한 게 large fx plus c와 같으면 large fx는 small fx입니다. 그리고 small fx를 미분하고 적분하게 되면 small fx입니다. 그리고 small fx를 반대로 적분하고 미분하게 되면 small fx plus c입니다. 그 다음 부정적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large fx의 도함수가 small fx일 때, 즉 large f'는 small fx일 때 large fx를 small fx의 부정적분 또는 원시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함수 small fx의 부정적분을 기호,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함수 small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large fx라 하면 small fx의 임의의 부정적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적분에 대해 보면 함수 small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함수 small fx의 한 부정적분 large fx에 대하여 large fb 빼기 large f a를 small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 합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이 그림과 같이 넓이를 구하는 데 쓰입니다. 그 다음 부분적분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분이란 두 함수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를 적분하는 기법입니다. 미분 가능한 염속함수 fx, fx, gx, gx에 대하여 부정적분, 정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fx, fx, gx, gx의 도함수도 각각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은 곱의 미분법에서 도출된 공식입니다. 공식을 보자면 fx, g'x, dx는 fx, gx-f'x의 적분, 그리고 gx, dx입니다. 그 다음 다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적분이라고도 합니다. 정적분의 개념을 확장하여 독립본수가 두 개 이상인 함수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적분의 개념은 공간의 부피, 질량, 무게중심, 표면적 등등에 쓰입니다.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 좌표계를 변환해주는데 2차원에서는 극좌표, 3차원에서는 구면 좌표계와 원통 좌표계를 씁니다. 그리고 적분기호로는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적분항의 기본정리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정리 1과 2가 있는데 우선 1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항의 제일 기본정리는 미분과 적분이 서로 연산관계에 있다는 정리입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미분은 접선 문제에서 적분은 면적 문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정리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문제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적분항의 기본정리 2는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정리가 있기에 계산이 힘든 리만합의 극한을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히 부정적분을 사용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리 1에 대해 한번 보자면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largefx는 a부터 x까지 t에 대해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 largef의 도함수는 smallf입니다. 기본정리 2에 대해서 보자면 함수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며 함수 largef가 small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면 t에 대해서 f를 a부터 b까지 미분합니다. 그 다음 기본정리 1의 증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와 x 플러스 h가 a,b의 원소일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기본정리 1의 증명에 대해 보자면 적분의 평균값 정리에 의해 닫힌 구간 x,x 플러스 h 사이의 값 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h가 자아짐에 따라 h 플러스 h는 x에 다가가고 그러므로 c도 x에 다가갑니다. 함수 f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기본정리 1의 결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이제 성립합니다. 기본정리 2의 증명, 함수 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gx는 t에 대하여 a부터 x까지 적분합니다. 그리고 함수 largef가 f의 임의의 부정적분이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제 fx, largefx는 gx 플러스 c라는 것이 성립합니다. 기본정리 2의 결론, 함수 largef와 largeg 모두 a,b에서 연속이므로 다음이 성립합니다. sin만을 포함하는 적분, 그리고 삼각함수의 적분에서 sin만을 포함하는 적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몇 개만 보자면 sin a,x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a 분의 1, cos a,x 플러스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sin a,x를 적분하면 e 분의 x, 마이너스 사이 분의 1, sin e,x 플러스 c 그리고 다음 계산과정을 보면 2분의 x, 마이너스 2a 분의 1, sin a,x, cos a,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그리고 sin 세제곱 ax를 적분하면 12분의 a, cos 3ax, 마이너스 4a 분의 3, cos a,x 플러스 c가 성립합니다. 다음, xsinx 꼴의 적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sin 제곱 ax, dx를 적분하게 되면 4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a 분의 x, sin 2a,x, 마이너스 8a 제곱분의 1, cos 2a,x 플러스 c입니다. 그리고 x 제곱, sin 제곱 ax에 대해 적분하면 6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4a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8a 세제곱분의 1, sin 2a,x,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x, cos 2a,x 플러스 c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xsin ax에 대해 적분하면 a2 제곱분의 sin ax, 마이너스 a 분의 x, cos ax, 플러스 c입니다. 그 다음, cos을 포함하는 적분에 대해 보면 cos 꼴은 sin 꼴과 비슷하게 적분됩니다. cos ax를 적분하게 되면 a 분의 1, sin ax, 플러스 c 그리고 cos 제곱 ax는 2x 분의 2분의 x 플러스 4a 분의 1, cos 2x 플러스 c 그리고 2분의 x 플러스 2a 분의 1, sin ax, cos ax, 플러스 c입니다. 그리고 cos n 승의 적분은 n a 분의 cos n 마이너스 1 승 ax, sin ax, 플러스 n 분의 n 마이너스 1 곱하기 cos n 마이너스 2 승의 적분입니다. 그리고 n은 0보다 큽니다. x cos x 꼴은 다음과 같이 적분됩니다. x cos ax dx는 a 제곱 분의 cos ax 플러스 a 분의 x sin ax 플러스 c 그리고 x 제곱 cos 제곱 ax에 대해 적분하면 6분의 x 세제곱 플러스 4a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8a 세제곱 분의 1, sin 2ax 플러스 4a 제곱 분의 x cos 2ax 플러스 c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만을 포함하는 적분에 대해 보면 탄젠트는 다음과 같이 적분이 되는데 탄젠트의 적분은 접선만을 포함하는 적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ax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분의 1 ln cos ax 플러스 c 그 다음 a 분의 1 ln seq ax 플러스 c 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탄젠트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n 승 ax를 적분하게 되면 a n 마이너스 1 분의 1, 탄젠트 n 마이너스 1 승 마이너스 탄젠트 n 마이너스 2 승의 n 마이너스 2 ax의 적분입니다. 그래서 n은 1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